아이스 윈드 데일 아이스 윈드 데일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하고 싶어서 아이스 윈드 데일 오늘 근데 게임이 원래 잘 풀린 날은 다 잘 풀리거든요 아참 마운트앤블레이드가 안 풀려서 약간 불안하다 전부지 여기까지 했죠 이 게임은 주사위를 잘 굴려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감이 있긴 합니다 너랑 대화한 것까진 내가 기억이 나거든 대화는 기억은 나는데 너가 뭘 해주는 애가 아니었냐? 아 이러면은 너가 재워주는 거야? 안전하게 실만한 곳이 필요한데 공격 안 당한 곳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강제로 재워줬어 니가 지켜주는 거니 그러면? 야 근데 쿨하다 야 재밌네 잠깐만 아래쪽은 길이 없을 것 같고 그쵸? 맵이 지금 끝자락이기 때문에 아 그래 가보긴 하자 어두우면 내가 보기 거슬리니까 저번 시간에 가속과 창을 배웠죠 어 있네 하나 해치워라 마침에 하나 있네 분사 1,400 겸치 빨아먹어주고요 올라가자 분사 하나 쓴 것만큼 소비 밖에 없잖아 다 지금 됐고 이쪽이 길인데 뭐 어디로 가던 길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보죠 가보고 생각을 하죠 포로잡힌 마을 사람들 여기 다 있네 할 말 없니? 너희는 무슨 도마뱀한테 붙잡히지 않나? 트롤한테 붙잡히지 않나?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진짜 의외로 자를 놓고 있는다 가방에 갇혀있는 것도 아니고 식탁에서 뭐 빵 같은 것도 있는데 빵이죠? 빵이랑 물 마시고 있었어 의왼데? 올라가도록 하죠 여기도 마을 사람이야 아 이쪽이 유일한 길이구나 아 그렇네 이곳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쪽이구나 다른데 돌아가는 데가 여기가 뒷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로 가서 일로 가면 되네 가자 그럼 필요한 거 없니? 아이템 같은 것도 없어? 실망이야 여기서 이제 쉴 수가 있네 그럼 편하게 회복도 받을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한 거나 사람 없고요 이그자... 이그... 이그자너마이 이그자너마이 맞죠? 이그자너마이 이그자너마이의 명령이 폭정하는 것 같다 그들을 식량으로 삼기 위해 그들은 식량으로 삼기 위해 그리고 이그자너마이를 위해 사람들을 납치한다라고 합니다 이그자너마이한테 가는 게 맞겠지 여기 있겠지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둬놨겠지 뭐 갑시다 도마뱀이 그럼 여기에 이제 총대자인 게 아니라 어... 이그자너마이가 이제 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트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던전 같은 건가 봐 1층을 지배하는 게 도마뱀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볼까? 위부터 볼까? 그냥 가자 어제 다 보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좀 신경 쓴다면? 순서 같은 거? 버프 걸 것도 없지 이정도 애들은 그렇지 잘했어 처리하고 일로 와봐 자 너만 남아서 불손을 써주면은 아 왜 안 도망가니 내가 도망가라고 길을 터줬는데 이... 이 놈의 아줌마 진짜 자 일로 가죠 여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뚫어놨냐 아 여기도 잡혀있는 사람들이야? 길이 있냐 혹시 내가 모르는? 없는데? 가자 트롤들이 사람을 장아먹진 않나봐 뭔가 잡혀있는... 아닌가? 여기서 이제 데리고 있다가 일로 옮기는 건가? 너무 뜬금없이 있다 쟤면은 고립돼 있어 아 여기까지네? 여기가 맞는 거네 그럼 길은? 길긴 하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집나 봐요 올라가죠 오늘 뭔가 마블에서 크게 말아먹었거든요 말아먹은 건 없는데 솔직히 너무 안 터졌어 전쟁도 그렇고 전쟁이 터졌다가 중요한 타이밍이 꺼졌고 전투도 뭐 지맘대로 했다가 아이템도 못 받아먹고 약간 그런 주사위 굴림이 안 좋았는데 여기서 다 보상되지 않을까? 액땜이었고 다 올라가는 건가 봐 일로 가야지 뭐 있네 도마뱀? 내가 그냥 버프 걸고 가야겠다 이리 와봐 그렇지 가자 돈 받아가고요 그렇지 올라가 아 잠깐만 걔는 안돼 걔는 안돼 아 그냥 잡아 걸어 걸피지 없지 그렇지 그렇지 터지기 전에 잡았 걸어야겠다 야 안되겠다 야 그렇지 안 통하지 경로랑 분도 상태이기 때문에 안 통하죠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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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잠깐만 좀 심한데 얘네 자 돌아가 봐 어 이거 이거 조금 거시긴 하다 그렇지 돌아가고 던져봐 에이 잠깐만 잠깐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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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후 경로 안 풀려서 대기도 못하는데 봐봐 오래 간다 가속 진짜 오래 간다 오 진짜 오래가 딱정벌레가 너무 많아요 딱정벌레가 너무 많아요 어우 야 좋다 야 마법 진짜 좋다 야 이렇게 좋았어 마법이? 야 마법이 못 썼어 어 진짜 발렉스 원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야 그때 그 뭐야 칼드네 로 허상분이 있어서 근접으로 싸웠잖아요 딜 다 안 바뀌는데 안녕하세요 리아이요 그때 생각하면은 아 그때 아까 봤는데 채팅이 안 뜨더라고 일부에서 채팅이 안 떴더라고요 출력이 안 됐더라고요 어 오셨.. 오셨었는데 내가 못 봤습니다 채팅이 안 나와서 안 때리니 채팅이 안 돼 왜 안맞니 이게 일단은 올라가는게 하나 있고 이렇게잖아 덱 일단 하자 어우 왠일로 한 번에 됐냐 내려가자고 일단 아 불편해 들만 있네 여기로 오고 뒤로 빠지고 아 다같이 하자 아우야 잠깐만 가속 워맨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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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 전혀 예상 못 했어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왜그래 그래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아 듣고있어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그렇지 어디로 빠져 아 참고 게임 개랄하네 진짜 그렇지 레벨업 땅아재 레벨업 아재요 어 좋아 환상탐지 탐지할 수 있지 이제 잘 봐야돼 비밀문 같은거 봐주는거거든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의미에서 전사계통은 안다쳤으니까 대기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해 너무 불편해 이거 귀찮은 놈들을 놔뒀어 하필 마우패스가 초기화 되어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냐 저러면 어떻게 돌아가냐 저러면 아 일로 못가네 아 일로 가는 길이야 여기가 불 까네 재밌어 구성도 알차고 뭐해 빨리 잡아 그렇지 불타는 손 다 지쳤어 지금 우리 애들 그렇지 다 빠지고 4번만 여기 남아서 불손 가면 안되겠다 재수없게 잘못 걸렸다가는 뒷감당 안되니까 저 추가는 검인게 정상이다 만약에 트롤 나왔으면 내가 이거를 태울 수가 없으니까 물약 있어도 부족했겠는데 만약 부족하면은 리젠된 걸로는 안줄거 아니야 물약 무조건 화염이 있어야 되네 이거는 솔플로 뭐해서 잡고 오르는 안되나보다 불이 없는 애로 솔플하는거는 아 망했다 야 너 뭐했냐 대기하러 갔다가 한번 한꺼번에 몰아잡아야된다 둘다 둘다 까야돼 알지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버프 안풀렸는데 덤빈단 말이야 너무 건방진걸 전사가 아직 틈새는데 말이야 너무 다 지쳐있어 오래 싸워서 그런지 저장해봐 그렇지 얼마나 낫냐 저게 기냐 3층으로? 아 여기 3층이야? 저기는 뭔데? 저기도 올라가는거라며 저기도 아 길이 너무 좁아 그렇지 잡고 얘 잡고 누나 열심히 싸워요 그렇지 나와 여기 거기서 그러고 있니 그렇지 2800 숨겨진거 없냐 이렇게 몬스터만 나오는거야 경험치가 중요하긴 한데 좀 그렇다 아 이렇게야? 아 이렇게야? 일로와봐 여긴 또 어디고 그럼? 야 맵이 참 알차네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었잖아 여기도 있고 저기 먼저 가봐야겠나? 이럴 때 얘부터 잡아 주인공 선봉이네 가자 딸프 질러버려 깔끔하네 여긴 저쪽길만 열고 이쪽길만 보고 어 가도록 하죠 아니면 저기 갔다가 가도 될 것 같다 보고 아 야 어디서 튀어나왔어 이런 일 나오면 안 된다니까 경험치 많이 주는데 잠깐만 아 슬림 다 썼어 벌써 썼어? 아 여기서부터 없는데 이제? 야 이거 많이 쓰는데 부족해 이러다 가자 법사 쓸만하다 올라가는 걸 올라가보고 그 다음에 정하도록 하죠 못 가는 거지 어두워 너무 이렇게 밝혀지는 상태야 이게? 그래라 아 내가 온대네 아 내가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구나 아 그렇네 여기 가던가 여기 가던가 둘 중 하나였네 저긴 어딨냐 그럼 블릿이 필요하다 무한블릿 같은 거 있어야 된다 이제 무한블릿 강화해서 강화블릿 계속 나오고 그 정도가 아닌 이상 4천원 밖에 없기도 하네 아 얘들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 3번 3번 빠져 트롤 없겠지 뭐 이렇게 되면 그렇지 가자 축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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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나와봐 넘어 나와봐 와 좀 많다 이건 가속이 필요 없네 어우 야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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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아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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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야 왜이래 야 왜이래 올라가 올라가 축축 가 축축 가 축축 가고 운 좋게 누나 안 맞았네 누나 맞을 각이었는데 누나 열심히 싸워요 누나가 믿음이야 그렇지 잘했어 강해 경험체도 안 좋은 주제 더럽게 강해 경로라서 퇴복도 못해 위험해네 야 뭐야 사람있네 아 사람 있는게 끝인데 정체가 뭐니 오우 야 뭐야 롱소드랑 도끼라고? 당연히 식별은 얘가 해야지 오 잘 나왔네 야 방어도가 올라가 야 딱이다 우리 누나한테 저항도 있고 원거리 바스치죠 근데 한손이니? 아 한손이야? 필요 없지 그럼 아이씨 한손이네 25% 확률로 혼란 1,8,2,4,2,2,2 어 이겨서 좋을 것 같은데 어 어 괜찮은데 이거 껴라 데미지는 살짝 그래도 25%로 25%로 혼란인데 껴야지 가방에 넣어놔 아직도 경로하니? 야 그만 화내 정도를 모르네 됐다 풀렸다 그렇지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자 뭐 나와도 무시하고 가 그냥 누나가 선봉이네 아 항상 나오나봐 여기서는 이거 잡고 가자 지금 레벨이 많이 남았죠 특히 이제 주인공 버스커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일 클래스를 하려면은 네 찍으면 약해지거든요 한 번에 지금 잘 해줘야 됩니다 어 혼란 걸렸어 금방 걸려 어 괜찮은데 저거? 어 괜찮은데 저거? 25%로 무조건 걸리는 거야? 개꿀이네 기절이면 더 좋을텐데 내 취향이 아니야 혼란은 혼란 걸고 도망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어그로가 끌려있는 놈한테 계속 끌려있는 건지 아니면 혼란이 걸리면 이제 빠지면 가까운 애만 무조건 노리는 건지 걸거면 빠져봐야겠어 이건 좀 아니죠 이건 좀 아니죠 이건 좀 아니죠 야야야야 떠난다고요 가속 일단 걸자 쉬자마자 개고픈 받네 이길 수 있니? 난 좀 힘들다고 보는 사람은 좀? 난 좀 힘들 것 같은데? 오우 야 잠깐만 진짜 이길 수 있는 거야? 빠꾸 하자 얘들아 어 온다 온다 이제 온다 안 오네 조용 아 잠깐만 일단은 이거 때리고 질러 어 야야야 지를 때가 아니다 야 어떡하지? 잠깐만 일단은 너가 빠지고 너가 몸 되고 그래 이렇게 여기까지는 맞아 광역이 마땅히 없던데? 화염 화염분전 해버려? 아니 아니 일단은 산을 뿌려 그렇지 너무 아프다 야 근데 좋아 좋아 너 너가 누났냐? 예스라고 남자 목숨을 말하니까 누난지 아닌지 모르겠잖아 누나 빨리 잡고 도망가요 누나 빨리 잡고 도망가 누나 도망가 누나 도망가 그렇지 잘했어 어 너무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와 1400짜리야 다 경험치가 봤어요? 와 진짜 많이 줬다 경험치 어 레벨 높았어 소설어가 무려 소설어가 레벨 제일 높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소설어가 경험치를 더 많이 먹었는데 중간에 중간에 1업을 해버렸는데 레벨 차이가 오히려 더 높네 1위 어떻게 된거야 경험치가 한번 씹혔어 어 4레벨 드디어 처음 나왔죠 지금 돌피부가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다른거를 하겠습니다 그림자괴물 재단체를 생명력 quem 것 같지만 공포 용기 효과 상세한 다녀야 별개 다 있네 사기 저하를 상세한다 제거한다 감염 이런거 가끔 봐주는 것도 재밌다 매력 떨어져 가면 걸리면 감염이 걸린 사람보다 아 매력이 높은 감염 걸려도 매력적이다 아 아픈게 매력이야 치유될 때까지 내성 그림을 무시하고 되게 좋다 이거 무척 들어가는 거네 영구적으로 고열 반점 오 이거 무조건 야 감염은 이거 되게 좋다 그럼 보스몬스터한테 걸어놓으면 짱이네 짱짱하네 너버의 무기 몬스터 소환 더 보고 정할게요 음 7레벨 하나 30레벨 어 레비 높을수록 센 피해를 준다 뭐 이거 나중에 찍으면 될 것 같고 상급 쪄준 내성굴림 이었지 그쵸 아 도트 데미지 얼음갑 얼음 폭풍어 갑주 영웅 갑주 탄성 구체 어 이건 이제 난 안전해진다 뭐 그런거죠 자두 제거 차원문 이거 뭐야 어 이동한다 필요 없을 것 같고 시전시간이 있으니까 투명화 향상 화염방패 이거 시전자니까 나만 되는 거죠 혼란 있네요 내성굴림 무시하고 적 생명체들을 혼란해서 우유부단하게 되고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줌에 대한 내성굴림을 할 수가 있다 내성굴림 무시라고 돼있는데 성공하면 이 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패하면은 간폭화되어 있거나 멈춰 서 있거나 혼란 된 채 어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감염은 감염은 100% 인거야 그럼 감염은 이제 내성굴림 그런것도 없고 감염 찍죠 그럼 디버프 하나쯤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버프 디버프 흑달프니까 흑달프인데 야 쉬자 아직도 경건이 꽤 지나지 않았냐 야 이렇게 되게 세다 주인공은 주인공은 짱짱해 아직 내려가 봐 얼마죠 스켈레톤 공수는 200밖에 안줘 와이트가 1400주는데 음 좋죠 경로 풀렸구요 오우야 한 번에 됐구 근데 가속이 지금은 가장 좋을 거고 그 다음이 감염이네 강한 녀석한테 감염 걸리고 가속도 내성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군대를 통과하다니 저들 모으니 몇 대나 걸렸는데 말이야 저들 모으니 몇 대나 걸렸는데 말이야 아기는 없다고 친구 부셔버려야겠어 우리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어우 우리 오랜 적이 한 짓이야 우리 짓이 아니야 이게 누군데 우리 동네를 지금 공격한 녀석을 처단하러 왔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적이 한 일이라 그럽니다 언데드가 곧으로 이어진 원안때문에 생긴 일이고 너희... 너희랑 나랑 이제 원안은 없는데 일단 너희가 괜찮다면 내 부하들로 너를 없애줄게 라고 하죠 그래라 가능하면 해봐 해봐야지 뭐든지 아냐아냐아냐 대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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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다섯 번을 수 있어 이제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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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잡으라고 이씨 그렇지 어우 아직 많은데 아 네 개 세 번이랄 수도 있네 가면 아 네 개 세 번이랄 수도 있네 가면 아 그거 말고요 아 뭐 걸 것도 없다 그렇지 아 근데 한 범에 죽고 그러진 않네 아 야 불손 불손 걸어 그렇지 야 강하다 불손 불손 세 데미지는 쓰레기지만 매약할 땐 최고네 그렇지 얼마 줬어 1400 야 달콤하다 진짜 이 정도면 인정해야지 이 정도 주면은 블라스트 스켈튼 야 블라스트라는 게 저거구나 오우야 부담이 크다 그렇지 딜 좀 봐라 언데드라 추 데미 있나 되게 좋네 아 무리만 맞았어 세상에 그렇지 어디서 덤벼요 그렇지 어디서 덤벼요 이천이야 이천 이천 들어와 위험하다 슬슬 위치 위치 모르겠는데 나 이거 금방 해줘 속도 안 나오고 스켈레톤만 나와 여기는 정확히는 막혀있죠 반대 길이 있는데 여기서 이동하는 건가 보다 그럼 왼쪽 길이 뭔가 숨겨지는 데고 이래 봐 누나 뒤로 빨고 굴리고 굴리고 좋아 아 그냥 걸어야겠다 어차피 얼마 먹지도 않는데 가자 가속이 짱이야 가속만 한 거 없는 것 같다 지금 감정 뭐야 연결되어 있네 길이 올라가 올라가 뭐야 그냥 길이잖아 여기가 많네 그럼 빨리 가자 부채 아 좋아 어우 야 다시 왔나 이제 내게는 뼈쪼가리와 살덩이를 먹이는데 실증이 났어 절로 갔으면 얘 안 만나는 거 아니야 나도 이 시니버린 계곡에 억지로 몸에 질렸어 우린 비긴 셈이고 말하자면 뭐야 아 데미지 오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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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정이 없어 이 정도의 인기는 내 예정이 없어 아 두 마리 맞았다고요 아 뒤로 빼면 싸워야겠다 나 그냥 올라와봐 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렇지 야 잘 잡았다 야 데미지 너무 많이 입었다 내가 잠깐만 너무 아프다 야 아이고 이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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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너는 써도 얘는 이제 금방 풀리는 데다가 걸려있어도 도망갈 수 있잖아 그렇지 누나 뒤지지 마시고요 꺼지시고요 어 이거 이거 좀 괴랄한데 위험하니까 이걸로 하자 그냥 알 뿌려 알 뿌려 알 뿌려 알 뿌려 빨리 뿌려 반짝하러 뿌려 빨리 그렇지 때려 때려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저거 굴리고 그렇지 이거 굴리고 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레벨이 많은데? 오 많이 남았네 아직 뭐지? 피곤하죠 다? 종료 좋긴 한데 대기 못하는게 너무 커 제거해 아냐아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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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부터 3분 빼고 때리고 그렇지 아이고 세지는 않은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뿌리니까 블레스트냐? 아우야 이쪽 저쪽에 길이 있네 여기는 뭐야 그럼? 여기도 길이 없고요 이게 길이네 자 자 하고 아 아이 그런거 법사를 찌르냐 찔러도 찌를게 없어서 이 씨 넌 정말 강하구나 내 친이 너를 죽이기에 마지막 경고를 하마 나도 마찬가지야 아 저거 봐봐 저 블라스트가 저기 저게 드러워 얘를 노려봐 블라스트를 밖에 전에 죽여줘 그래 센데 그래도 뭐 걸 정도는 아니다 무리도 쎄서 감염이 좋은 기술인것 같긴 한데 딱히 쓸만한 적은 없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서 북딸브 독이야? 아우 씨 잠깐만 야 북따라 그런거 걸리면 어떡하니 너희 못 먹냐 물약을 오 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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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미차인가봐 질병이야 질병해제 없는데 머미차로 풀어야겠네 아이씨 비싸게 받네 얘야 걸려도 그게 걸리니? 많고 많은 곳 중에 어떻게 전사도 안 걸렸는데 네가 걸리냐 첫 도기 네가 걸리면 어떡하니 법사인데 제일 약한 애가 아우 비싼거야 저거 900원짜리야 가자 아아 잠깐만 아 이건 아니죠 내가 필요해? 걸려있잖아 반짝가루 걸어 안 걸려있네? 아 1400원짜리 이렇게 그냥 준다고? 아 고맙지 이러면 아 약간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해도 1400원짜리인데 감사히 먹어 주미나 감치 아 그만 나와 근데 좀 과하시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그만 쉬자 계속 나오냐 설마? 아 잠깐 얘는 안돼 아이아아 건너가 원래 이런건 건너가서 지는거야 그렇지 이거 함정을 걸렸었는데 또 걸릴까? 아 그걸 쳐맞네 그렇지 아 위겠지? 아리아 먼저 간다 어 야 뭐야 아 매직미사일? 어 아 이건 좀 과하다 경로 해야겠다 좀 싸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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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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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 2번 3번 포이즌 좀비야 머미는 없지 없네 질병주는 없고 아 아 어 대로 빨리 그렇지 하나 제거합시다 아 어우 예아 위에서 논다 야 위를 노려라 야 저기 위에 구멍 뚫려있나 보네 꼴을 보니까 자 왜 노려 아 근데 그거 맞고 죽을 수도 있어 어 아냐 아냐 잘 보셨어 잘 보셨어 그렇지 그렇지 잘 쓸었어 엄청 잘 쓸었어 얘 노리고 뒤로 빠져 빠지고 노리면서 이리와서 하나 받고 하나 더 하나받고 하나 더 수온거야? 아 독때문에 풀렸나보다 아이차 어서 많이 해 해석자 없지 헷갈릴 것 같아 이러다가 해석자 머미차랑 똑같이 생겨서 먹어 없어서 내성굴리면 나아져 아이차 뭐 걸린거니 해독, 해독 이펙트인가? 이펙트가 저러냐 잘했어 얘네 얻은게 없었다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아 뭐야 흑달부 야 뭐야 아 시치도 어 뭐야 야 뭐야 다행이다. 수로 줄여보자 좀 어 줄었다 다 줄었다 아 좋아 뭐랄지 모르겠는데 쓰기 전에 죽을 것이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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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야아 장비 들어온거 봐라 이건 뭐니 아 니가 먹었냐? 아 잘했어요 지 건거 알고 지가 처음 지가 맛있게 먹었네 욕할 뻔 아 전투 중이나 안되세요? 아 뚜껑인가 보다 그치 어 민첩 하나 있네 야 기절 붙어있는 플레이드야? 개꿀이다 뭐가 전투 중이야 나 전투 다 끝났는데 누가 전투 중인데 아아 귀찮네 이거 들어가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왜그래 왜 와서 짖어 뭔짓이야 댕댕이 왜그래 미쳤어? 아 나가보자 여기서는 대기하면 안될 것 같다 꼬라질 보니까 저기 아이템 있는 것 같은데 먹고 보자 아 먹짱 소용세네 가속의 기름 가속의 기름 저렇게 큰 것도 있어? 흡수해물약은 뭐냐? 아 야야야 미쳤냐고 누나 홍대 매라 누나밖에 없지 아 주인공 알지? 이런거 주인공이 하는거야 너무 세상에 책이 나오네 뜬금없이 이리와봐 왜그래 왜그래 거기서 왜 앉아 왜 어떻게 된거야 왜 왠일로 내 방에 방금 방에 들어와가지고 돗자리를 깔았어? 장사할라고? 왜 저장이 안되요 또 뭐하자면 블레이죠? 왜 저장이 안되는건가요 당했니 얘들아 피곤하니까 저장해야지 다 팔거기 때문에 두루마리 통에 넣어주고요 그냥 관지네 이건 뭐야 서브캐스트인가 봐 서브캐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쿠아마린의 보석 전투일지다 나중에 읽고 넣어봐 서브캐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쿠아마린의 보석 민천물약에 누나꺼 여기서 좀 버려 여기다 버렸는데 뭐 나중에 쓸일 있다거나 뭐 그딴 경우 없죠? 에이 설마 양심물이가 아무리 없으면 그렇지 그렇진 않을 거 아냐 음... 이동률은 18이 되며 9일 경우로 2배를 공격할 수가 있다 5톤 동안 좋은 물량이네 오 전기 100% 면역에 2시간이고 2시간이 게임으로 몇 턴인지 모르겠네 10 턴이네 10 턴이고 아 10 턴이 2시간이나 돼? 버프 그러면 되게 좋은 거네 2시간 동안 되는 거야? 방금 너 10의 부수의 공격 야 내가 1부에 2시간 정도 하니까 방송 1,2부 하니까 버프 걸고 하면은 방송 내내 유지되는 거네? 아 현실이랑 게임이랑 지금 혼돈하고 있잖아 나 좀 쳐봐 아 뭐 이렇게 어떻게 갔냐 애들을 쳐야 하는데 나 화장이 안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니? 탐지 해피 걸려서 그래? 탐지 해피는 그게 아니잖아. 네 능력이잖아 그냥. 아닌가? 아냐아냐아냐 탐지 해피가 능력이 아니네. 보니까 원래 피로만 있었으니까 탐지 해피에 걸려있는 거네 지금 얘가. 너 여기 있냐고? 하라고? 여기 가둬놓고 나가면은 나가지 않을까도록. 헌도 낙. 야 언제 언제 탐지 해피 할 거야? 탐지 해피 언제 끝나는 거야? 대기 좀 해봐. 1분 정도 있으면 알아서 풀리지 않을까? 10라운드가 1분이잖아. 이 게임 시간은 2시간이고. 3분 정도. 어 됐다 됐다 저장된다.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장됐어요? 아 저장된 건 좋은데 왜 거기서 자냐고. 다리 다리 건너서 하라고. 나와 뭐해. 그렇지 얼마나 좋아. 가자. 너 똥 싸는 거 아니지? 왜 저러냐 쟤 오늘. 잠깐만요. 아니 물도 먹고 밥도 먹었는데. 왜 문 열고 들어와서. 옆에 앉아있는 거지? 무슨. 무슨 생각이지? 간식 달라는 건가? 불안하게 왜 저러니? 가자. 청소 시간이다. 덤벼라. 덤비라 그랬지. 함정을 던지라고는 안 했는데. 또 뭔가 걸렸어. 혹시 이게 환영 탐지냐? 탐지 회피. 3G 회피는 뭐야. 그냥 도장 능력인가 봐. 탐지하기 어려운 거. 아 왜 이렇게 다 쳐맞으세요. 아 그만 맞아. 미쳤나봐 진짜. 죽겠어 죽겠어. 어어. 갈 뻔 했네. 아. 뭐냐 어디냐 여긴. 4층이야? 도착했구요. 도착했구요. 싸우기 전에 미리 걸어놔야겠는데. 세이브 막 한 칸씩 하면서. 알비온. 오 맙소사 여기로 어떻게 내려왔죠? 다치진 않으셨나요? 왜 그런 걸 묻습니까? 넌 누구세요? 제 이름은 알비온으로. 엘다신 은신차의 고결한 수호자입니다.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사과드리지요. 나 제 지난달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내려오셨나요? 내려온거죠? 어. 4층이라고. 지하 4층이란 뜻이겠죠. 왜냐면 이제 동굴도 내려갔으니까 한번. 왜그래. 먹고 싶어? 허어어. 엘다스. 잠깐 얘 좀 내보내고 오겠습니다. 창년잉堂 ق 도착하죠. оно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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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읽어보죠. 얘가 이제 여기에 수호자래요. 그리고 제자들도 있다는데 이렇게 아무도 올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길 기대했는데 오길 바랬는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얘는 이 위험한 데에서 어떻게 잘 잡았다는 거야. 괴물들이 많은데 아 그래? 우리가 이제 간디 메타를 했는데 멍청한 애들이 공격을 안 했다고? 아 그래? 아 나가지만 않으면 공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대? 하트 스톤 보석에 대해 아는 거 있니? 음... 나 간다? 여긴 이제 공격을 안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 말로는 나가지 않으면 여기를 난 폭력적이지만 자고 가도 된다고? 자면은 네가 막 간 빼먹는 거 아니냐? 막 구묘으로 변해서 구묘 같은 거 없을려나? 두 개야 길이 단락을 있고 심지어 너희 층이니까 위험한 건 없다는 거지? 알고 보니 헤이크다 이러면서 막 errors 오오어어 근데 하나도 소용없죠 소설어이기 때문에 소설어는 이제 제가 배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팔 수 있는 건 딱히 없네요 화염의 대거가 있네 아니야 끼던겼구나 지금 못끼고 있어 그럼 화염의 대거가 있는 이유가 저걸로 터트리라고 있는 거구나 프레시오의 대거 어 괜찮은 거 나왔네 오타코가 너무 좋아 안돼 오 야 세뇌 낄 수 있는 애 있냐 파이터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해 오 타코 오면 좋지 저건 꽤 오래 쓰일 거 같은데 저 정도면은 어 더 좋은 게 있을까 타코 오면은 엄청 잘 맞는 거 아니야 이게 혹시 일부 타코 조정을 좀 잘 해 놓은 건가 후하게 안 맞으면 짜증나니까 그런 건 몰라도 플러스 오면 좋지 근데 플러스 오가 맞지 어 맞지 플러스 오면 좋은데 뭐해 따 봐 뭐해 이거 이 정도는 따야지 내 앞에 비밀은 없어 어 가 들어가 야 뭐야 야 왜그래 엘다신 지금 저거 파놨나봐지 누나가 문 좀 닫고 올래요 지금 쭉 달리는데 왜 왜 저래 쟤 바로 들어와 나 가서 걸었거든 엄청 얼마 준 거니 삼천 쎈 놈이네 잠깐만 내성 굴림이라고요? 내성 굴림이 되는 기술이었어 쟤 때리자 어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아 자 너무 많잖아 야 왜 이렇게 많아 뭐 제자 왜 이렇게 많아 뭐하는 동네야 야아 잠깐만 어어 씨 아 나 죽으면 못 부활해 무량 먹어 봐 어어 야 잘 잡았다 야 한 번에 잘 잡았다 바보 된데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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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와봐 나와봐 일단 나와봐 나와봐 일단 나오고 생각해 나오고 생각해 저리로 가시고요 넌 좀 쏴봐 그렇지 잘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레비를 엄청 대고 있다 야야야 맞는다 야 첨 맞는다 첨 맞는다 아 그만 때려 아 그만 때려 쌍놈의 꺼 이거 아 야 잠깐만 뭐해 얘 미장 뱀이 있냐 아 근데 스토리 궁금하니까 어 열지 말죠 우리 왜냐면은 궁금해 저기 가면 공격할 거 같거든요 대화는 들어보고 잡죠 아 여기 오면 공격하는 건 확실한 거 같으니까 응 엘다신이 여기 있고 쟤 뭔지 궁금해 어어 이런 식이야 단순하게 뭐 판매하는 거 있니? 어 쉴 수도 있고 쳤을 때 뭐 공격이 오거나 그러진 않네요 능력을 좀 보겠습니다 뭐 사는 건 없네 음 함부로 열면 공격을 하는 거고 내 생각엔 얘네가 나쁜 놈인 거 같은데 자는 거 까지는 왜 공격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엘다신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엘다신이구나 변장하면서 가자 어 맞네 많을만 했네 넓네 여기 뭐지 뱅뱅이 쓰레기통 뒤지는 건가? 잠깐만요 뭐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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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물약상인 같은 거 아니냐? 음 일단은 좀 대화를 걸고 덤빌더라도 호응 좀 하자 너무 들어오자마자 싸워버리니까 내가 볼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책인 것 같은데 저거는? 음 너무 내려가 있어 누나가서 열어요 다 됐어 제 즐거움 다 됐어 전 스토리 보고 게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명만 와봐 아 작기네 얘네 불만 없이 가져가도? 아 바드가 노래 부르는 책인가 봐 어우 갯수가 있다 백 번이네 백 번 읽으라는 거야? 하아 하아 대충 이제 알겠다 어 그러면은 임전 퇴쇄를 하고 아까 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뱀들까지 저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어 이제 다 둘러봤죠 저는 이제 볼 거는 여기서 당장 이제 막혀있는 거 빼고는 저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여기랑 여기가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네요 왜 또 못 들어간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갔지 여기 못 들어갔네 이것뿐이고 위쪽에서 이쪽 길도 있네 갈 수 있니? 저거 막힌 거 막힌 거겠지 뭐 당연히 누나 누나만 갔다와 열면 이제 강제 전투가 되고 지나가기 위해선 전투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 그렇네 저 방도 화려한 거 보니까 뭐가 있어 저 방도 화려한 거 보니까 뭐가 있어 대우 노가지 좀 까자 얘랑 아 좀 때렸으니까 지방에 도착해 정리하는 거 정리하게 되었고 장례들 지금, 지역에 무언가가 이 주변에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예쁜 한상이 무언가 당신이 그 평화동굴에서 걸어서 걸어야 되는 거 봤다고 하겠으며 친구 이거 왜 왜 깨는데 쟤 뭐야 왜 그래 뭐야 왜 저래 오늘 뭐 어 당신의 카펜 몇개 붉은거 황금색 몇개 조사했는데 은관에 엘다시대 의지천처럼 쓰긴 지나치게 이국적이다 뭐라는데냐 어 넌 이미 눈치채 버렸구나 없애버리겠어 쎘을게 모든 영광을 이그자 마이너에게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게 이상하잖아 어 너가 제일 센놈이니까 너부터 제거하자 아 다른 놈들 법도 없어 보니까 어 일단은 슬로워 없어 슬로워 안걸렸고 퀘스트 드래곤 눈에 산 동업의 왕을 만났다 어 뭔짓이냐 일지냐 음 음 무언가 고함을 췄다 저기 우리 댕댕이 좀 이불 덮어주고 올게요 무슨 일가냐고 으이 이사 아 으이 아우 투명한 물량을 주네 그렇지 때리고 야 잠깐만 얘 노려봐 아 이거 좀 심각한데 이렇게 되면 일단 쏘봐 일단 쏘봐 일단 쏘봐 일단 쏘고 생각해 일리야 일리야 그렇지 좋아 버프 벌어서 그런지 확실히 세긴 하다 이중버프라서 이중극점이야 좀 힘든데 야 빠르니까 좋구만 그렇지 빠르니까 좋구만 강하구만 쓸어버려 큰누나 독피에 약간 현미네요 내려와봐요 큰누나 뭐 걸린거에요? 해독이에요? 중독이네 다행이네 싸게 먹히네 싸게 싸게 먹자고 누나 마시고요 까먹을지 모르니까 옮겨놓겠습니다 제거해 어후 어후 엄청 많이 먹었다 전사 업도 했고 레벨업 타코와 생명점 타코와 생명점 음 많이 올라가네 드디어 생명점에 그게 있다 어 너 근데 왜 이렇게 체력이 안 올라간 거 같냐 이번엔 명성 혐오스러움 흫 겸 존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악인이어도 그렇지 말이야 이득이 없어 악인은 체력이 왜 이렇게 없냐고요 경로 때문이구나 아 놀랐네 풀렸어? 안 풀렸네 가서 읽고 옵시다 열쇠를 받았기 땜에 열쇠를 넣어갖고 음 감정이나 해 넌 심심하니까 야 저거 나왔어 육자리 나왔어? 헐 보고 필요 없잖아 얘는 이제 필요하니? 가서 팔아야겠다 이거 팔, 팔자 이거 육자리도 필요 없고 가라 열렸네 자연스럽게 어 야 잠깐만 쟤 뭐야 뱀의 네크로맨시에 대한 이상한 책들이 많이 꽂혀있다 뭐냐 뜬금없이 뭐냐 뜬금없이 뭐냐 돌려 고고야 땅아재 엎했어? 땅아재 엎했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아직도 안 넣었냐? 그렇지 그렇지 아재요 어 어 내가 땅고 회복 회복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올라가서 자고 보고 내려가죠 일로 가자 그냥 아예 열려버리네 뭐냐 남아있는데 사라야 사라 아 정식사 하던 취미였어 음 난 죽었어 너의 죽음을 축하하자? 아 건방지 녀석이네? 내 주먹으로 너의 빌라 얼굴을 깨줄까 하는데 아 죽었다 나는 조금 근데 부담되긴 한다 이거 위치가 좀 위치가 좀 심하긴 하네 이거 응심한거냐? 건방지 녀석 2단 2단 버프 걸린 전사들의 힘을 보여줘 바바리안과 버서커의 힘을 그렇지 뾰로롱도 해 한번 뾰로롱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뾰로롱의 상대는 안되지 야 도적도 좀 던지세요 노지암말고 도적이 몇 주니? 1400이야? 야 많이 준다 트롤급이네 고로 트롤이 제일 귀찮아 불 쏴야 되니까 자꾸 쓰는데? 후회하게 될 것이야 야 야 뭐야 야 법서부터 끊는 거야? 제법인데 해봐 어디서 경로 쓴 녀석한테 그런 기술을 써 도적이 몇 주니? 1,400이네 쟤도 언제까지 걸려 있을 거예요? 알아서 풀고 나오시고요 어 저기 있네 상자 어 좀 맵이 복잡하게 돼 있네 물약과 언덕거인의 물약 어 별게 다 있네요 뭐 옆길로 통하는 건 없.. 구나 정의병이야? 이리 와봐 싸버려 정의병이어도 1400이네 가자 아 누나가 가라 누나가 누나가 빠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몇이고요 어 뭐라는 거야 얘는 나쁜 놈이 아닌가봐 캐러브 앤 가드를 속인 것처럼 나를 속일 수 없어 이번에는 널 죽일 거야 우린 쿨하다 해서 일로 와서 뭐하라고 있는 거야 아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공격하지 않았어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들은 인간의 형태로 하고 있는 뱀이라고 오 야 너 불검이냐 나 추라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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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아 저 새끼 계속 걸려 있네 저 땐 나왔구나 야 빨리 와 빨리 와 누가 좀 까볼까 그럼 너희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지방지금 그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와봐 나 불검 갖고 싶거든 진심으로 어 너희를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너희가 뭐 해줄 것 같진 않거든 내가 원하는 건 불검이란 말이야 내가 뭐 싸운다고 해서 네가 와서 도와줄 거야 도와줘도 안 도와줘도 돼 난 잡을 수 있어 나 네가 가진 검만 있으면 내가 가진 검 성능 좀 보자 혼란이긴 한데 혼란 내 취향 아니거든 25% 혼란이면 되게 좋은 거 같긴 한데 와우사한테 써서 맞으면 이제 와우사가 와우를 못 쓰고 혼란 상태가 된다는 거 아니야 막겠다 야 막겠다 야야야 빨리 빨리 어 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쟤 도와주는 거니 도와주는 거니 도와주는 거니? 막탄만 받아먹고 그 딴 거 없다 야 잠깐만 경험치는 씨바 안주잖아 얘네가 싸우면은 아 사형 결정 우선 법사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사형 결정입니다 사형 결정입니다 이거 맞고 안 덤비면은 다 죽는 거야 알지? 그렇지 야 죽여 불겁 내놔라 너흰 여기서 뱀인간한테 죽은 거야 난 너희가 뱀인간한테 죽은 거야 난 너희의 유품을 주었을 뿐이고 오게이? 그렇지 너희는 뱀인간한테 죽은 거고 난 유품을 주었을 뿐이다 불타는 롱스토드 플러스 투 이래서 팔에다가 어 야 기본 능력치가 내가 끼고 있는 것만큼 인데 화저부터 있고 불댴 붙어 있구요 어 이거지 항상 불검을 좋아했다고 부족하세요 아이 왜 또 부족하실까 저것도 별로 다 갖고 있지는 않으면서 버려 그런거 안써 어 상급 침을 상치물이 있네 아 야 화염 소다 문 깔 좀 볼까 야 보이시나요 이라 봐 이것이 화염의 소드 이제 불타는 손을 할 필요가 없죠 생각보다 그렇게 멋진 않다 야 발로스가 더 멋있었던 것 같은데 어 놓고 탕코만에 팔자 아 사우 4 구려 Vegas 플러스 일 사슬 값 좀 쎄 것 같은데 아 아 저거 좋은 값 주니까 버리고 어디 보자 어 뱀의 비늘 기름 20장 이상의 비늘을 제거한 5마리에서 독을 추출하는 과정이 포함돼요 아주 위험하다 칼라운드 전체를 소비해서 바르게 되면 오 그래 별로 쓰고 싶지 않아 더러워 뭔가 남의 기름을 바른다는 게 내 취향이 아니야 여깁고요 꺼지시고요 메이지의 대거? 와 이거 좋네 이거 끼고만 있어도 적용될 거 아니야 이거 대신 추가 시전 어 좋죠 되게 좋은 거네 방어도도 붙어 있어 아 근데 너 껴야지 적용되냐? 왜? 원래 이랬어요? 어 들고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었어? 전선 그랬는데 발더스에서 아이템마다 다른 건가? 모닝스타 종류 좀 풀어봐 불검도 얻었는데 왜 이렇게 화나했어 플러스 2 불검이라고 무려 초반에 아 좀 풀어 dough 아 아이템도 좋은 거 갖고 있으면서 되게 화내네 아 풀렸다 아닌가? 아 가속히 풀렸어? 개조내네 풀렸다 아, 짜식아. 또 무덤을 늘리는구만. 왜 이렇게 느리니? 존나 빠른데. 존나 빠른데. 가자 가자. 고로치. 가자. 아직도 불을 늘리는구만. 무겁나 보다? 어, 많이 무겁네. 넣어 놓자. 아, 다 그냥 넣자. 쓸모 있는건 뭐 쓸날이 오겠지. 커터 스탭은 그냥 커터 스탭이네 아래층에 있던 거죠? 노예집단의 대장 아 여기 나오는 적들에 대한 거 알려주는 거네 이거 좋은 거네 상치물도 넣어놓고 19 잎 넣어놓고요 버려 좀 버려 이거 뭐야 아 좋은 거 같네 갖고 있어 이것도 좋은 거냐? 안 돼서 그냥 버려 언제 졌느냐 나 신 기억이 없는데 이야 가도록 하죠 다 둘러 쓰니까 나가면 되죠 양쪽 있을 줄 몰랐어 안 돼서 손 한 번 합시다 안 돼서 손 한 번 역겹구만 야 소설을 업했다 여기였죠 아무것도 없니? 이번 맵이 더 불편하다 어 시전 트롤 소환? 트롤 소환하는게 가능해? 고의 소환사 소환실 더럽히다니 경건해 이들만을 위한 곳이야 대가로 고통받게 될 것이야 너가 고통받게 될거야 자 불검사거든? 쟤 노려 야 쟤 노려 싣고 싣고 쟤 죽여 얘도 죽여 너 그냥 니가 마법으로 제거해라 거슬리 나 뒤에 있으니까 제거 못했어? 왜 그랬어 노려 그렇지 잘했어 확률이 아니라 무조건 터지니까 좋네 불검 역시 불검이야 그렇지 화염의 대거랑은 격이 다르죠 야 불검이라니 이거 얘 죽이고 얻으라고 만들어놓은 거 맞나봐 맘에 들어 나 아 별로 안 쎄다야지 정의병 너무 잘 쳐놨는거 아니지 인간적으로 위도 길이고 아래도 길이야? 양쪽 다 가지 뭐 아 짜식들 저거 나 레벨업도 안하고 그냥 쉬어버렸네 그렇지 때려 나만 나와 그렇지 불냄이 좋고요 양쪽 세다 야 불검 끼니까 진짜 대장 같아 멋있어 이게 진정한 간지지 확인 2레벨 주문해서 이제 뭐 약간 도움되는 거 넣어도 될 거 같은데 아 이미 넣었구나 약화강산 실패시 아 나 저런 거 싫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아 어 이거 좋네 영양 걸려있는 것도 해제시켜주고 3레벨 4레벨 소형운석 가자 4레벨 4레벨 너무 가고 싶은 게 많은데 함부로 갔다가 너무 쉬워질 거 같아 게임이 소환 같은 거 가면은 너무 쉬워지니까 좋은 소환이 많이 나오네 그럭저럭 밸런스 맞추고 싶은데 일단 얼음폭풍 가자 이게 예쁘니까 달프형은 얼음폭풍이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야 불검 먹어서 맘에 들어 센스가 있어 이런 거 나와줘야 돼 상태 이상도 별로 안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오면 짜증나는데 그래 넌 누구니? 나 괜히 갔다 야 저게 아니다 아래층이다 눈치껏 내가 갔어야 되는데 너무 눈치 없이 갔어 소형운석 어딨니 소형운석들 시체 제거에 좋구만 소형운석들 시체 제거에 좋구만 소형운석들 시체 제거에 좋구만 강하다 그렇지 아재 야 아재 제법인데 아재 아주 제법이야 함정설치 너무 낮아서 함정실이 잘 안 써지나봐 어 근데 이게 다야? 아 내려가는게 맞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카드나움 정산 어 힘 오 56에 피해 어 제법 괜찮은데 해독제 같은 해석제 아니냐 뭐가 다른거냐 모르겠다 미술 빼고 다 돼? 분리댁 사형자가 흐려진다? 괜찮은데 너가 써야겠다 야 너가 체력은 많은데 아 누나가 체력은 많은데 탱킹이 안되니까 내부도가 안되니까 내성굴림까지 좋네 아 물론 경로가 있지 야 물론 분노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있으면 좋지 뭐 아 없었죠 저기 아무것도 가자 길어 던전이 너무 적당히 끌었어야지 조용히 해 아모가트 파밀리 전조야 니가 플럭을 세우는 거라고 세우고 가네 저 새끼 저거 개새끼 저거 히힛 원피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닥쳐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불검의 소용운서까지 조용히 해 야 잠깐만 누가 그 길에 빼버려 아 고새 죽을라고 환장했네 저거 이거 고새를 못참고 조용히 해 그렇지 죽여 어 야 뒤에서 온다고? 비어난 녀석 죽여 얘 뭐야 왜 커 잠시 얼마야 65 아 뭡니까 65가 아 뭐 죽긴 한다 아 여기 왜 자꾸 왼손으로 때리느냐 재수없게 아 짜증나네 쟤들 그냥 가 그냥 왼손으로 때리는데 이렇게 해봐 이래도? 물러가라 요게야 쟤 다 지쳐있냐 이렇게 아 진짜 짜증나네 짜증나기꾸네 진짜 게임이 그럼 제거해버려 슬링이 부족해 이제 어떻게 할거야 슬링 부족한건 너무 혐의야 인간적으로 슬링 좀 옮겨줄까? 야 슬링 좀 옮기자 야 이거 부족하네 야 이 정도는 예상 못했는데 탄띠가 그래서 있는거구나 슬링 부족하니까 쓰라고? 이거 하라고 뭐해 이거 하라고 뭐해 거절 당했어 야 왜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빠르냐 주인공 아 그만 누가 나네 누가 나네 어우야 나 돌아갈게요 하하암 아 돌아가서 회복하고 오겠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눈이 엑립되어 더 빛이 없냐 더 빛이 없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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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왔다갔다 하려면 나타나냐 내 생각에 제가 어디에 지금 잘못 온거 같거든요 내 생각엔 앞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뒤에서 가버리니까 뒤에 나온거 같은데 뭐여 빨리 뭐여 빨리 뭐여 그렇다 누나 안맞았지 누나 안맞았지 누나 안맞았지 아니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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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터 굴렸던거야 빨리 때려봐 뭐해 끌어서 그래 그렇지 빨리 때리라니 니 뭐하니 때리라니깐 여기 먼저 열어 가까우니까 그렇지 버프 줌 없죠 버프 없죠 없는거니...? 너 많다야 그렇지 뒤로 빠져봐 어 야 잠깐만 너무 아프다 야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렇게 나온다고? 좀 센 거 아니냐? 위 먼저 가야겠다 위가 더 짧은 거 같아 맵이 이제 직사각형이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위로 길었는데 가자! 보이면 다 죽인다 감속 걸림 아 무슨 말 없은 거야 쟤부터 죽여 아 죽겠다 진짜 죽겠어 아 이거 뭐야 도트인가 봐 이미지가 안 보였는데 아재 따고 와 아 이거 저기서 맞아 아 나 저기 안 갈래 아 갈 거야 그래도 꺼져봐 받아와 잘했어 아 저기 걸린 거 보다 저기 유독 구름 그런 거 보다 야 건너가자 빠르게 빠르게 건너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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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다둬놓을 거야? 스트레스 받게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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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사제고 공격은 그 잠깐 미라 같은 놈만 쓰는 건데 빨리 잡아 줄래? 죽겠다 야 반짝거려 반짝거려봐 그렇지 아 된 거냐? 그렇지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네 뭐야 이거 뭐하는 데야 아 위쪽으로 뚫려 있어? 줄 것도 없고 아 구름 때문에 안되나 봐 어 이거 뭐하는 거야 어 이거 뭐하는 거야 목소리가 다 똑같아 얘네는 얼음이나 처먹으세요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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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뿌리는 눈 아직도 안 사라졌니? We arella 미안해 억혀버려 뭐가 전투수증이야 아 가속 걸어서 피곤해지나보다 왜 자꾸 피곤해지는가 있는데 가속 때문이구나 웅 오우야 라운드도 길고 피곤할만해 아 보물고야 여기가? 저장이 안돼 보물 보물 따다가 죽을 것 같아 나 미래가 보였어 어떡해 봐봐 혼자 갔다와 어 그냥 안죽지 아이씨 쌍놈의 거 진짜 어 됐다 됐다 저장됐어 저장됐다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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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이유에요 아재 아재 존재 이유를 뿜뿜해봐 다 캐 버려 잘했어 잘했어 아재 어우야 실화냐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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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열었니? 아재 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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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쒸 아잠 오~~ 좋은데 지는가 민척? 안쓸 거면 그냥 갖다 팔아 쓰시다는 거 들고 있지 말고 나중에 막히면은 책으로 어떤 적인지 보고 이거 버려 꺼지시고 화저랑 아, 더럽게 쓸모없는거 이거 두꺼지? 더럽게 쓸모없는거 닌자도 팔 수 있는거죠? 이건 감정을 위해서 넘겨주고 저게 메인보상인가 봐 감정을 위해 넘겨준거 오, 야, 뭐야? 추공이래? 아, 무조건 확정으로? 어, 느리긴 한데 한손무기에 느리긴 한데 야, 추공이래라고? 모르겠다, 근데 다른것도 좋아서 충분히 나 화염소도 할래, 화염소도도 멋있어 근데 어차피 내가 그거 할 정도는 아니야 어, 내가 이걸 지금 숙련도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건들 순 없고 나가자 보물고우 잘 먹었구요? 알겠습니다 세이브좀 하자, 쓰레기게이머 저게 1분이냐? 아이씨 나가다가 함정밟고 죽을거같아 그래서 내가 못나가겠어 여기 함정있잖아, 여기도 크흐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끝나라 그래 저거 좀 아, 귀찮네 자극 밭고 가야해 기쁘야해 아이씨 자극 밭고 가야해 10 11 15 15 15 15 15 약불аль拉 열어! 돌파! 다 죽인다! 죽인다! 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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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여 빨리 죽여! 정리해, 정리해, 정리해. 이 사람은 내게. 왜 네가 저거 맞냐, 재수없게. 쟤부터 암살해. 암살이야! 말퉈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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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퉈해! 말퉈해! 아니야, 이거는 한 번 더 써야 돼. 사나이의, 사나이의 마법이야. 야, 네가 왜 그걸 쳐맞니? 이해가 안 되네, 야. 세이브 한 거죠? 순간적으로 쫄았네. 열고. 어, 우리 다 끌렸죠? 누나, 누나 빨리 싸워야 된다. 누나한테 회피는 없어. 누나는 카드, 카드 읽어. 어우, 야, 이거 흐려지면 같이 걸려? 개사기네? 야, 이러면, 너가 누나가 쓸 게 아니지. 8라운드 동안이야. 얘 줘야지. 얘가 할 게 없는데. 너 이건 뭐냐? 아아아아아아! 아, 나 저거 있었지? 랜덤이라 내가 안 썼지? 웃고 있었네? 대박이다. 완전 세졌는데? 빨리빨리 세이브해봐, 빨리.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그렇지. 열고 들어가서, 바로 댕기 걸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냉기, 냉기. 쇼로록. 쇼로록. 다시 쇼로록. 그렇지, 그렇지. 도망가. 그렇지. 도망 나와 일로 오고 우리 법사 붕괴창 좀 보여줘 이야하 이것이 법사다 가자 야 뭐 법사가 다 했는데 이번에 웬일이야 하등 도움도 안 되더만 웬일로 바꿔 뱉냐 간만에 위험하다 살짝 기모프 걸어 죽여 죽여 죽이 있었어 아 느려졌다 아니 아닌가 아직인가 도망가 도망가고 아 잘 도망가야 된다 살아야 돼 서는게 메인이야 구체 걸어 그렇지 잘 걸렸다 대박이다 저기까지 바라지도 않았는데 잡으면서 여기다 얘한테 구체 걸고 그렇지 싸워버려 우리한테 그렇지 야 완벽한 사냥이다 재밌는데 겸씨도 많이 먹었어 40일 동안 대기했다고요? 거짓말이지 여기 40일을 지냈단 말이야? 생존 게임이냐 무슨 아 어우야 그렇게 많이 주신다고요? 어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요? 화살 별로 안 비싼데 어 상금 치우냐 상치물 당연히 얘가 들어야죠 플러스 1화살 플러스 2화살 오 오 합쳐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공 쓸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보내겠습니다 뒤에 하나 기어 나왔네요 여기가 이제 맞는 길이네 사실상 별로 얻은 건 없어 간건 간건 좋은데 기세 좋게 뭐지 병용이야 그냥 병도 쓸어버렸고 아 미친 게임 이거 아 상상도 못했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쟤네 먼저 보내야죠 함정 밟고 보내야 되니까 좋아 안 밟았어 혼란 안 걸렸고요 아래쪽이 있었나봐 함정이 아래 길이 하나 있네 아래 길이 하나 있네 위가 길이겠지 구조상 흠 응 플라티링 여기 다 다 죽여 죽여! 야 뭐 믿냐? 아니지? 아 일단 얘부터 죽여 그래도 아 질병 걸렸어 아 아 너무 많다 야 정도껏 많아야지 누나가 먼저 가라 아 누나가 누나가 몰빵해 질병 몰빵해 너 나오는거 아니냐 이러다 안 나오겠지 뭘 누나줘 누나 아퍼 피했구요 질병 부족한거 아냐 이러다가 아 너무 비싼데 이건 앞으로 좀 잘해봐야겠어 함부로 넘어가지 말고 봐가면서 해야겠다 별거 없구요 맵 다 끝났구요 고문실이네 아 그래 복도에다가 고문실 표시를 해놨냐 여기다 해놔야 되는거 아냐 여기까지 포함인가 아 여기도 고문실이구나 고문실 복도라고 할 순 없으니까 고문실 복도라고 할 순 없으니까 뭐 있냐 아 이런거야? 이거 먹어야지 뭐 너놔야 되니까 없고 별거 어어 천재물약 이거야? 이거야? 이게 뭐야 비밀이야? 아까 봤잖아 야 참지 안하냐 봤잖아 뭐야 이거 떴잖아 왜 갑자기 사라졌어 여기 있어 이거 아 귀찮게 부네 이거 이거 뭐지? 그렇지 뭐 별거 아니겠지 어 별거 아니겠지 뭐 아 되게 귀찮게 구네 이거 좋아 좋아 아 또 못 잡았어? 아 저 많이 먹었다 아 그만 나 대기 안되나보다 그냥 그렇지 가자 어 여기 뭐 있네 길 지금 뭐 없을 것 같긴 하네 어 좋아요 됐죠 고의 고문관 아 손님이군 잠시 함께 있지 않겠나 내가 보이지 않아 내 시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학생이가 순환자인가 아 학생입니다 이그자마이너께서 마침내 나의 책을 들어주셨군 얘들아 너희들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세련된 문화를 습득하고 싶다면 내가 지난 천전에 걸쳐 배운 사명감을 확실히 알아야만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완성했던 것 중에 가장 우아하고 절친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 예술이 뭡니까 너같은 추악한 존재만이 고문을 예술로 생각할 것이다 죽었다 넌 눈도 안 보이면서 어떻게 싸우려고 죽어 색채 걸어버려 어디서 버프를 걸려 그래 건방지게 죽어버려 운송 명중률 쓰레기네 운송이나 써라 쓸모가 없는데 그 생각 없니? 분명히 먼저 쓰라고 걸지 않았냐? 야 근데 질병 걸렸어 쟤 누나? 아 누나 존나 쓸모없네 잘 걸리세요 그런 거 좀 피하고 그래요 총알이 날아오면 좀 피하고 그러란 말이야 이걸 왜 지금 그걸 쓰는 걸 들어도 나 그거 쓰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아 저것 때문에 못 쉬어 아 아 개 짜증나 진짜 넌 이거 해서 가 가자 물론 1초만 기다리면 아 죽어 아 못 썼지? 질병 못 썼지롱 아 자꾸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고장 났어요? 아 이거지? 아 착할거리 이펙트 이거지? 이상하더라고 너무 가더라고 허상분신 얼음창 넣어주고요 어 나 설명서 가져왔는데 가져온 거 치고는 딱 저기 없어 난독증 있음 제거할 필요가 있음 코라다에서 온 메리 아 아니구나 데려갈 사람들 적어놓은 거구나 버려 진흙 물약이네 손으로 돌아온다 오오오 오 타코 2에 1,6에 3이야 강한데 이거 엄청 센데 공석 2밖에 안되네 공석 이게 숫자가 적을수록 빠른 건가? 높을수록 빠른 건가? 그걸 모르겠네 높을수록 느린 거겠지? 높을수록 느린 거겠지? 그치? 어 그렇네 되게 좋은 거네 그러면은 어 이거는 그냥 맘대로 쓸 수 있는 거네? 이거 필요도 없는 거네 이러면 저거 있으면은 그냥 원거리 그냥 막 날려버리면 되는 거네? 아 그거잖아 와 와 좋네 저거 두축토끼 아이씨 이럴 거예요? 아 물론 경험친 잘 받아먹겠습니다 주는 경험친 유용하게 쓸 건데 이거 좀 거시기하다 뭐 시간제한 있냐? 없지? 문석 아 자꾸 기어나와 어디서 저러가서 얘기하자 위가 길이네 확실하게 그렇지 문석도 수가 중요하 시간 지나면? 아 뭐 있을 거 같은데 함정 있을 거 같은데 없네? 잘했어 어 두군데요? 참 이리 가면 함정밟지 않을까 막 아 아 약화지 이거 아이씨 저건 좀 저건 좀 음 아아 혼란 함정이야 여기 먼저 설자 그럼 열어봐 자 우선은 여기 걸리면 좀 그러니까 아 근데 질병 걸 거 아니야 그럼 상관없지 면역인 게 좋긴 하다 면역인 게 좋긴 하다 뚫릴 거 없이 좋아 뚫릴 거 없이 좋아 이거 뿌려 가자 돌아가자 눈이나 쳐맞아라 쟤네네 법이 괜찮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프구만 꼰빵해 여기 안 맞았죠? 누나 누나 위험하다 누나 위험하다 누나 위험하다 그렇지 그거 대주니 가서 대잡는 거지 지금 붕괴 화살 발사 아 뭐하니 아이 쏘잖아 뭐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드니? 얌전하겠다 그렇지 제거해 뭐 이렇다 할 디버프 안 걸렸고요 경로 때문에 회복은 못하는데 저장했으니까 가죠 야 죽을 뻔했다 근데 아 죽지는 않나봐 경로로 안 죽네 아무도 몰랐지만 발견했습니다 경로로 안 죽는군요 아무도 언급이 없었는데 안 죽는다는 거 발견했고요 이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징박이 징박이 비싼 거미냐? 야 카타나 자체가 비싼데 이렇게 비싼 게 강한 거네 추가 적용 오오 저주 시전 음 빠르네 공속 좋은 거미인가 봐 빨라 뭔가 데미지는 데미지도 비슷하고 그냥 비싸고 좋은 거미인가 봐 자세히 모르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음 재밌네요 역시 파밍의 재미죠 이거 나 리스트하면 안될까? 내가 잘못했는데 나 이거 질 거 같은데? 느려졌다 야 감정 없지? 감정 없지? 오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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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아... 사람 힘들게 만들었네 이거 왜 이렇게 붙이냐 이미 아 너 진짜 쓰면 안 되겠다 칼 들어와 나 그냥 얘 줘라 그냥 이제 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단검 있긴 한데 기대 안해 아... 자비 좀요 아... 잔혹하네 진짜 여기서는 안 됐었잖아 절로 가자 아... 그만 스토킹해 미친놈들아 일단 보상 챙기고 오자 야 손 챙겨 내 생각에 함정 있으면 죽어 그냥 아 챙겼지 이미 어둠 그거 나왔지 그러면은 저기 가면 바로 저기 있잖아 회복을 하고 가야 되는데 별로 안 빡셉니다 아... 별로 안 빡셉니다 아 확실하게 안 빡센 건 느껴져요 어 됐다 어 됐다 4인팟인데 이 정도면은 사실 위기가 없거든요 아... 그거니? 진짜 혼란이냐? 아이씨 아이씨 저 저기 있어요 함정찾기 함정찾기 대신 환영찾기 넣었어요 아 그래 그냥 볼 수 있나? 아 잠깐만 아니지 이거는 야! 아이씨 아 저 냉기 내송 있지 않냐 저거? 아... 아 나 진짜 싫은데? 잠깐만 어 이거 큰일났네? 얘는 얘는 제거에요 어 얘는 제거 얘는 제거에요 됐쓰! 여기서 내 돈을 쓰게 할라 그래 위가 답이냐 아래가 답이냐 아무데나 답이겠지 뭐 아 뭐야 걸렸어? 야 뭐 맞지도 않았는데 걸렸어 비교한 녀석 이거 이거 먹어 먹었... 먹었는데 안 된거냐? 아 야 아이씨 이거 쏴봐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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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렇지 저 해석제는 뭔가 말만 해석제지 약간 느낌이 다르네 일단 이런걸로 제거해야겠다 상태 이상은 안 걸렸고 좋아 아 질병만큼은 내 머미차만큼 쓰고 싶지 않고 3개밖에 없는 데다가 비싸니까 좋아요 아 이거 제거하면 아 경험치도 별로 안주는 주제에 들이기 귀찮네 일렬로 오세요 아아 어디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왜 이렇게 잘 써오냐 일단 잘 들려 다 들려 내가 잘 들려 안 걸려 내가 잘 들려 우리 동생들 이거로 나 내가 잘 들려 자 오세요 얘네 왜 다 나한테 화나 있는 거야? 조종당하는 거야? 조종당하면 난 가차없이 버릴 거야 아주 바다를 가르는구만 빨리 제거해 너로 쟤 제거하고 알아서 살아나 뭐 잡았다 잡았다 잠깐만 나 저주 걸리기 싫어요 올라가 봐 비켜 아저씨 아 비켰구나 어어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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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쟤 싫어 아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내 의도에 없었어 내 의도에 없었어 아니 괜히 너희 싸우고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싸우고 일단 너희 튀어봐 안 걸리나 얘네 레벨 낮아서? 아 그냥 그냥 안전하게 해 걸려서 안 걸리면 그렇지 일단 뭐 잡을만큼 잡았고요 어떻게 소감 어떠신가요? 보로군 나 늦어 터지셨는데 어떡하요 나 아무도 안 죽였어 아니야 웃기지마 아무도 안 죽였어 아무도 안 죽였어 나 노킬이야 어 이게 역시 좋고요 다음 손님 할 말 있으면 벌려 보세요 아하 이럴 줄 알았어 엄마 그렇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지 나 환영보신을 하나도 안 썼네 여태까지 다 쓸어버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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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데 좀 슬링이 필요한데 난 아저씨가 자꾸 앞에 가 짜증나 나는 없어줄지 앞에 간다는 게 아주 불쾌해 가자 뭐하는 방이었냐 그래서 세례실이야 아 올라가자 여기서 방종화 시간이네 아 재밌어 발로스 게이트랑은 차원이 달라 나 발로스 게이트랑은 진짜 노잼이었는데 이건 좀 싫다 야 그만 나오고 아주 한두컷 없이 나오는구만 나 쏘고 나서 생각해 1번 대기 누나 대기해 아 그렇지 때려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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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메인캐를 하지 않고 서브캐스트만 해도 다른 게임 엔딩 볼 만큼의 플라이 타임이 나오는 굉장히 긴 게임이고 이 게임은 이제 메인에 집중돼 있어서 서브가 있지만 메인에 연관이 돼 있고요 메인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브도 깨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짜놔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 D&D 게임이 약간 내가 손으로 이렇게 손맛이 없잖아요 때리 잡는 손맛은 없는데 솔직히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타격하는 거랑 주사위 굴리는 거랑 들어가는 건 약간 다르고 템포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난 메인을 보면서 메인을 집중하면서 스토리 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로스는 좀 부담이 커 무거워 너무 난 더 이게 아민데가 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다음 위에서 가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별모술 안했네 그럼 다음에 봬요 뿅